자막제공자 정답 어떻게 들으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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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스로퍼 3인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거 끌어야 돼 저희가 끌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3명밖에 없어서 인원 부족으로 저희가 끌어야 돼요 제 친구 피카츄도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 역대급으로 김포공항에 사람이 많았잖아요 맞아 오늘 뭔가 단체로 웨이팅 시간이 많이 길었잖아요 단체로 이렇게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안녕 안녕 저희가 지금 일본에 와서 네 저희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3명에서 우성이 여기 있고요 3명에서 지금 이벤트를 하러 가고 있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굉장히 왜냐고요? 오늘은 또 토크가 있잖아요 맞아요 토크하는데 잘할 자신 있으세요? 토크를 하는데 지금 이번이 마지막으로 토크를 하러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3명에서 6명분의 그걸 채워야 되잖아요 목소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남은 3명의 멤버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성이는 기도 중이에요 기도 중 나머지 3명이 절대 지금 졸려서 자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3명이 이제 더윗닛에서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성이 지금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명밖에 없지만 네 정말 나머지 3명 못 가지 열심히 아 그러다가 보겠습니다 나 지금 너무 아쉬운 거 있어 오늘이 지금 11월 17일이거든요 네 저희 데뷔한 지 2년이랬는데 2주년이 되는 날인데 나머지 멤버들이 없어서 이렇게 3명 3명씩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원래 파티해야 되는데 그니까 원래 파티 푸시고 다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다 진짜 내가 내가 요리 탁탁탁탁 해가지고 맛있는 거 다 다 세팅해가지고 다이어트도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푸셔야 되는데 맞아 진짜 아무튼 저희는 이제 회장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네 잘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네 저희 3명의 싱글曲 스탠드 바이 미는 이번 기절에 딱딱한 아메 가시와 멜로디가 특징적인曲입니다 저 3명의 싱글 한국의 싱글 에이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자 고추가 안 먹었네 내의 큰 눈배 실org 고라라카. 그니까 전곡해야 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되죠. 아 쉐리댄스랑요? 캐리 넌 안아줘 Yes, baby 넌 안아줘 넌 안아줘 넌 안아줘 매일 꿈이 단신대로 희동이 돌아 사나이데 My Girl 그녀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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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꿈